다음으로는 우리 이쁜 플랫폼 대표 이미영 교수님께서 더 좋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쁜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있는 기업, 대목생들이야 이미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성 부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애 부회장님 물신 양면으로 너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김석표 대표님은 저희 서울 본사 입금에서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몸둘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도에 와서 이렇게 정말 비빌 내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소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쁜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정말 많은 이쁜 프랜차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청도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주 동안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밤 12시 돼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그 다음날 또 되어 있고, 또 보내면 또 되어 있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쁜 프랜차이즈 자료를 보시면 똑같아요, 인테리어가. 청도랑 서울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 양력이 이렇게 조금 됩니다. 스펙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의 노하우들을 이 청도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K-뷰티의 교육 시스템이죠. 압도적으로 저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